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 알, 뉴스초가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민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양대 노총 원포, 최저임금 25% 올려라. 지금 양대 노총에서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놨냐? 여기 보시면 시간당 12,000원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결정된 건 아닙니다. 18일 날 최저임금위가 지금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인 건데 시간당 12,000원이 그럼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냐? 현재가 9,620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은 201만 원입니다. 12,000원으로 올리면 내년 월급이 250만 8,000원이 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18일 날 최저임금위, 격론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네요.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양곡법은 포퓰리즘이다. 1호 거부권 어제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안 부작용에도 일방통과한 건 좀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깊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이 국민일보입니다. 경고등 켜진 나라 살림.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작년 117조가 적자였다. 역대 최악이다라는 기사입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첫 천조가 넘었다라는 소식.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먼 길 떠나기 전날까지 무대선 현미. 가수 현미 씨 어제 오전에 별세 소식이 들렸습니다. 직전날까지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피플,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이지? 시커먼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충남 홍성에 불이 난, 지금 홍성에 불탄, 아산에 지금 사진인 건데요. 네, 오늘이 또 마침 식목일입니다. 식목일 날, 이 불탄, 이 시커멓게 불탄 산림, 홍성의 이 산림의 모습을 지금 보십니다. 일단 단 비가 좀 많이 와서 남부 지방 가뭄도 좀 해소가 되고 전국 곳곳에 있는 산불도 좀 꺼질 수 있길 같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비타민 아침에 하나 꼭 복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유튜브 댓글로도 좀 질문을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인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양곡법 결국 거부권. 거부권 행사가 예고가 돼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부권 행사했다.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어제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네, 윤 대통령.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야의 입장은 어떤가,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당은 농가 파탄법이다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엄호하고요. 야당은 독선적인 통치다, 불통이다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봐야겠죠.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방과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쌀값 정상화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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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야의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됐고 그래서 국회로 이제 곧 넘어올 예정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후에 절차를 좀 짚어봐야겠죠. 여기 같이 법적 절차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 저희가 보통 거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의 요구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제의를 요구한 건데 결국 이렇게 되면 국회로 15일 내에 이의세가 와서 다시 한 번 제의 요구안을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통의 법안은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가 됩니다만 제의를 하는 거는 3분의 2 이상,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된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면 최종 법률로 확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안이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0석이 넘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 제의 요구권, 이 제의안이 다시 넘어온다고 해도 다시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민주당이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 입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이 볼까요? 대통령 제의 요구에 따라 상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야권 표를 다 모아도 의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폐기 가능성이 높아도 절차를 밟겠다. 절차대로 밟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규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의를 해도, 표기를 들어가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절차를 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당의 전략은 우리는 할 것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농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을 다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입법부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약간 독선적이고 거대 야당의 모습들을 좀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거부권을 윤 대통령께서 행사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나 소통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농적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국관리법 이외에 정말 농업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나 논의가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도 있게 되는 그 야당이 직회부하게 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포퓰리즘이라는 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야당이 이런 식으로 폐기 가능성이 높아도 밀어붙이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입법 피로감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직회부시키고 우리는 할 건 다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적 부분은 사실은 실종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더 이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좀 남발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통은 일단 여야 간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법이 마련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농가에 굉장히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여당의 의견을 전혀 전해듣지 않는 상태에서 169석 의석이 힘을 갖고서는 밀어붙이는 법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게 되는 후가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농정 목표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농정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산성, 농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농가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마저도 관계되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들이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충분하게 의견을 숙고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죠.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농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토록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169석 의석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점에 왜 이런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여당으로 있을 때 실제 정부가 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을 바탕으로 쌀 매수에 나서는 것과 이걸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시키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로 떠넘기게 되는 부분들 결국 그 이후에 나타날 후가들에 대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거라면 문재인 정부 때야지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식 실장님 여기서도 또 전 정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역사의 발전, 정책의 발전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이나 법안이 다 그 시기와 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 필요성이 있고 한 것인데 그때는 왜 못했느냐 이렇게 자꾸 나오면 할 말이 없다 그런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꾸 파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 문제이지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양국 관리법을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살 생산량이 지랄치게 많거나 또는 살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만 정부에서 입법으로 준칙을 세워놓으면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나 다 같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생산활동 또는 소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로서 준칙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파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원규 의원님 이거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일단 계속해서 절차를 다 거치긴 거치긴 합니다만 제의법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부권 제의법 거부권 제의법 무한루프 반복인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이제 좀 소소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에서는 원래 개정안 이전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회장이 중재했던 그 이전 원안으로 그러면 다시 이 법안에 대한 어떤 거부권과 제의 이거를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입법을 또 추진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는 거부권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 법안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국민에게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보면 총선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한 번만 더 타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이지만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한 번이라도 만나셔서 이런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타결되고 논의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보여주시는 모양새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야당을 좀 만나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죠 지금 남은 거는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국 관리법이 포퓰리즘이 기다 아니다 하는데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거 완전히 포퓰리즘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을 딱 보면 그렇죠 왜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정부가 판단해서 그동안에 많이 사져왔거든요 초과 생산되는 거를 그런데 이걸 법으로 규정을 해요 무조건 3 내지 5% 이상 초과 생산 쌀값이 5 내지 8% 이상 하락하면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준다 그러면 매년 1조 이상 쌀을 사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쌀 생산이 자꾸 늘어나요 기계화가 거의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쌀 소비는 웬만한 집집마다 요새 밥 잘 먹습니까? 다 쌀 안 먹어요 빵 먹고 밀가루 다른 거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할 거는 국회에서 할 거는 대체 작물 콩이나 우리밀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돌려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런 쪽으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아니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 피에로도 우유값 절반으로 낮춘다고 그랬는데 낙농업자가 망했어요? 사료업자가 또 망했어요? 우유값이 10배로 올랐습니다 시장을 망치는 거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당하고 대통령이 좀 더 대화는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설득해서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 가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 총선까지 계속 갈 거예요 다른 간호사법도 있고 노란봉트법도 있고 되는데 대통령이 좀 나서서 더욱 설득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건 포퓰리즘이 맞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제2에 들어갔습니다 이 뒤에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지금 소통이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번 키워드를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대 야당의 입법 속주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됐다 양곡법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이 뒤에 줄줄이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양곡법 이후에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 나오지 않았으면 노란봉투법 법들이 줄줄이 지금 뒤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의회 독재에 맞설 유일한 방패가 거부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민 최고님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일한 방패다 이건 좀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집권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여론들을 환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등 330일 기간 동안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제일 문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절차들을 무시하고 본인으로 직회부를 시킨 다음에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가결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뻔히 보인다면 여기에 소수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임대차산법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여당과 야당이 긴밀한 협의 논의가 없었고 전문가들이 반대되는 목소리를 얘기했지만 이 법안만 처리가 되면 대한민국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과 지금 야당과의 소통을 말씀하십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여당과 야당이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의 과정이겠죠 여당마저 패싱하고 소통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주어진 절차와 제도 내에서 여야 간 협의를 거치고 그 안에서 입법에 대한 국민적 효능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표님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게 되는 거 아니냐 뒤에 줄줄에 방송법도 거부하고 간호법도 거부하고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남발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딜레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어떻게 보면 포위 싸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은 농민들은 좋아하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1조씩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건 아니거든요 간호사법도 그렇고 의료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법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내년 총선까지 총선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정대철 헌법회장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내년 총선까지 전쟁이 지금 전쟁의 서막이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권을 저는 행사가 저는 불가피할 거로 봐요 다만 이번에 한일 협상이나 노동 근로자 52시간을 유연화하는 문제나 이런 게 소통 문제로 좀 약간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직접 노변정담처럼 옛날 루즈베트 대통령 노변정담처럼 국민한테 직접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Cabinet 전가 효과가 ân 이